고맙습니다. 20. 20. 18. 21. 가방 좀 내려갖고 싶습니다 서울우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으로요 안으로 안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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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해님 저번에 공동묘지 갔을때도 이거보다 많이 봤습니다 저번에 비오는데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뭐냐 거기 이제 누군지 이름 모를 뮤비에다가 제사 지내고 온거 할 때 이거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방송에 미쳐있어요 지금 방송에 미쳐있어요 아차산 갔다가 지금 정상까지 가서는 갔다가 돌아오는 중입니다 지금 돌아가려고 버스 탔어요 아차산 지금 있고요 아차산이 있고요 아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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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 진짜 진짜 미쳤어 오랜만에 가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죠 오랜만에 가야죠 오랜만에 가야죠 여러분들 이거 마을버스 어디로 가요? 네 노약자석 아닌 데가 없어요 네 어디서 내려야 돼 이거? 그런데 빨리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내려야 돼 어디서 내려야 돼 그것만 알려주세요 어디서 내려야 되지? 지금 여기 아차산역이에요 지금 여기 버스 딱 타는데 버스 타는데 아차산역 아차산역이 아니고 아차산입구 아차산입구의 마을버스 아 머리 아파 아 아 감기 걸린 것 같아 추운 공무원이 아무튼 진짜로 이대로 볼까 무조건 전철 타내야 돼 민폐고 나발이고 지금 소용없어 문산부석이고 뭐고 그냥 자리 있으면 앉을거죠 지금 뭐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나 진짜 죽게 생겼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새벽 3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아차산 꼭대기까지 비오는데 올라갔다가 올라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카카오티비 만세 외치고 시청자 닉네임 불러주고 기도하고 지금 내려오는 것까지 다 하고 아차산 입구에서 가는거에요 저주 풀었습니다 저주 풀었어요 11시간 딱 11시간 걸었어요 11시간 11시간 걸어서 아차산 정상까지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새벽 3시 10분에 나왔어요 3시 10분에 아니요 집에 빨리 갈래 지금 지금 저는 찜질방 갈 힘도 안남았습니다 찜질방 갈 힘도 안남았어요 지금 집에가서 씻을 집까지 갈거에요 집기는 집에 가야될거 같아요 집에 안가면 저 죽어요 지금 다리가 지금 터질거 같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집에 안가면 혹시 다리 터져서 죽을거에요 씻으면 뭐에 옷이 다 젖었네 지금 근데 팬티까지 다 젖었어 팬티까지 팬티까지 다 젖었어 가전 에이 칭찬 일찍 출근 티팬. 티팬아닙니다 티팬아닙니다 삼각아니에요 삼각 아니고 이번 정류선은 중앙슈퍼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중국사동 정호동입구입니다 이곳은 중앙스터마켓입니다. 중앙스터마켓 otechnology 학교 일어났어요 ระüy Souk 창공 urb Evangoras 동시에 용 skate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주 풀고 왔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추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힘이 다 빠졌어요 진짜로 지금 이 빛 쏟아지는게 정상까지 올라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경치 보여주고 다 하고 왔어요 아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다리가 아파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12시간 걸었습니다 12시간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허벅지가 다 쓸려가지고 물이 들어가니까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참으면서 걸었습니다 올라갔어요 저 말했죠 저 다리 부러져도 올라간다고 다리 부러져도 올라간다고 다리 부러져도 올라간다고 다리 부러져도 올라간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저 한번 말하면 지켜요 국민은행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상영요회입니다 이것만 하나 알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말하면 지킵니다 말하면 지켜요 서울우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했어 서울우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난 기분 좋아 팔이 저려요 지금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지금 팔이 양쪽이 다 저려요 나를 다 저녁 저녁에 망시라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봤는데 새벽에 또 차 끌고 2시간동안 운전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 또 차 끌고 또 2시간동안 운전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방송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삼각김밥 하나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 초반부완리필 집에서 잔뜩 먹고 그 뒤로 지금 삼각김밥 하나 먹었습니다 다음 점유소는 용마 초등학교입니다 시고에 내려가요 시고에 아버지 퇴근하시고 나서 시고에 내려갑니다 시고에 아버지 퇴근하시자마자 바로 시고에 내려가요 새벽 2시부터 새벽 2시서부터 운전해야 돼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힘드니까 제가 대신 운전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자마자 씻고 좀 잤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든 해야 하는데 방송을 켜고 먹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방송은 켜고 먹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방송은 켜고 먹을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신나게 끼마저거 안내하고 싶어요 어깨에 시작했을 때 저 운전야방도 했었어요 어제였나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제가 운전하고 가는거 야방했었죠 운전방송도 했었어요 생애 첫 드라이브 다음역에서 드려야죠 다음역이 다음역 다음역이 다음역 지금이 군자역인가 이거 지금이 군자역이네 군자역 4월 출구가 모이네 군자역 1차입니다 군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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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 내릴게요 나 지금부터 진짜 너무 힘들어 아유 감사합니다 망시 안 나왔어 망시 안 나왔어 네 감사합니다 2번을 내리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어디로 가야돼? 저 누님 따라가면 되겠지? 저 누님 따라갈게요 저분도 군자역 가시는 것 같은데 저분 따라가겠습니다 저분 따라갈게요 김 Khun 얘 무슨 꼴이냐? 이게 나라냐? 아 군자역 맞나? 아 진짜요? 마찰 적어서 안 아픈다고요? 아 잠깐만 일단 좀 올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야 미쳤다 아 저거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저거 여기예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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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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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착했다 아 아 아 아 oh oh no 한 발짝도 걸을 힘이 없는데 지금 접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고 가시네 또 부끄러워 또 쳐다보고 가시네 부끄럽잖아요 진짜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아파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진짜 아파서 그래 저 지금 1억을 걷고 있어요 1억을 걷고 있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여긴거 같다 여긴거 같아 여긴거 같아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 맞는거 같죠? 위로 치켜올리면 하나도 아프네요 더 아픈데요? 더 아파 여러분들 좀만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만 천천히 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다리가 아팠어 그래 다리가 아팠어 지금 가랭이 사이가 쓸려가지고 지금 아픈데 빗물에 다 젖어가지고 팬티까지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쓸리는 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아프고 네 두 번째로 다리가 지금 완전히 네 씹창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 네 어 적당하려나 완전히 그냥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로 타야 돼 이거 여러분들 어디로 타야 돼요 이거 어디로 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철산 이쪽이다 오늘 연골 다 달아가지고 2cm 감수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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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блей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원해, 좋아. 좋아, 좋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아, 온다, 온다, 온다. 딱 오네, 딱 오네. 사람들 좀 많은데? 자리 없어, 오늘 수술했다고 하자. 아니,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수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좀만 잘 테니까 철산에서 깨워주세요 여러분들 좀 잘게요 저 철산에서 깨워주세요 철산에서 깨워주세요 얼마나 걸어온거야 저 새벽 3시 10분부터 강명 철산에서부터 아차산 정상까지 11시간 걸어서 걸어갔고요 아까 8시부터 비오기 시작했는데 11시까지 비 맞았어요 3천만큼 사랑해님 쿠키 2개 감사합니다 11시까지 비 맞았습니다 고아무 지하철에서 영원히 잠들다 2019 광복자 3시간 동안 비 퍼붓는 거 다 쳐맞으면서 팬티까지 다 젖어 가면서 네 그거 다 참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2시간째 꺾고 있었어요 4천만큼 사랑해님 쿠키 2개 산천만큼 사랑해님 쿠키 2개 저 좀만 잘게요 배터리 아직도 많이 가요 팬티까지 다 젖을 정도로 다 젖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광명에서 아차산 정상까지는 11시간이면 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까지 해가지고 총 12시간 아차산 갔다가 내려오는 것까지 해서 12시간 우산 없이 갔다가 결국 우산 샀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우산 하나 샀는데 우산이 5,000원이나 해요 5,000원 너무 비가 많이 왔어요 워싱턴처럼 2,000원 내일까지 하겠는데 다들 찬양할지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 보실까요? 김 김 여러분들 저 철사에서 띄워주세요, 철사에서. 여러분들 저 철사에서 띄워주세요. 한국수산시장. 너무 좋고 엄청 많이 먹었다는 게 지금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너무 좋고 더 많은 거고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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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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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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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힘이 힘 난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12시간 및 광고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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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는